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근대미술 8회에 걸쳐서 수업할 때 첫 시간에 한국근대의 시작이 대개 한 1890년대로 상정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위전쟁 이후가 본격적으로 한국근대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조선을 사이에 두고 중국 즉 청나라와 일본 메이지 주변계급들이 한바탕 격전을 치른 것이 청위전쟁인데 그 청위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국은 급속히 서구 열강의 침략에 무방비로 무방비 상태가 되었었고 일본은 조선을 자신의 속곱으로 두면서 본격적인 제국주의의 지배적인 야역을 숨기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청위전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청위전쟁이 끝나고 일본의 승리에 가장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당시 가장 총명했던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야역의 두려움을 느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의 힘을 누구로 틀리려고 하는 것이 일본에 의해서 포착되는 순간 일본의 낭인들이 궁에 침범해서 명성황후를 시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봅니다. 이때 또 위협을 느낀 고정은 전무후무하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이른바 아관파천을 감행합니다. 여기서 섭섭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들입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남의 나라 대사관으로 피신한다고 하는 건 유래를 찾아봐야 어렵지만 어쨌든 고정은 일본의 위협을 느껴서 야반에 야간에 아관파천을 감행합니다. 그러다가 한 1년 후에 그 다음 해에 덕수궁으로 환궁해서 대한제국을 만듭니다. 1896년입니다. 그로부터 한국 근대의 본격적인 또는 그 영향을 받은 근대 미술이 시작됐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어쨌든 청해 전쟁의 승리자가 된 일본은 향후 조선을 합병하는 식민지로 두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서 결국은 강제 합병으로 치달아갔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드디어 1937년에 다시 제2차 중위전쟁을 벌입니다. 37년입니다. 이미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형성한 이후에 1937년에 다시 중국과 대규모 전쟁을 벌여서 본격적인 아시아 최대의 전쟁을 만듭니다. 혹자들은 역사학자들은 히틀러가 폴란더를 침공하고 파리아를 점령하는 1931년대부터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1937년도에 일본과 일본의 중국을 침략한 중위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의 기점으로 잡는 사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위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일본은 적전은 만주와 난징 상해를 점령하고 파족지서로 몰려갔지만 그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또 게릴라들 이런 것들을 쉽게 통화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또 중국인들의 특유의 이른바 만만디 작전 인해 전술이라는 만만디 작전을 버티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서 일본이 중국을 지배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전시가 돌아갑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일본이 아까 만주사병을 일으켰던 1931년도에 만주사병을 일으켰던 만주국을 만들었는데 당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만주를 중국에 돌려주라고 하는 이번에 강요를 하지만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933년도에 UN에서 타이트하죠. 그렇죠? 1933년도에 UN에서 타이트하고 그 후로부터는 완전히 유럽, 미국과 대치적인 국면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941년도에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주만 기습폭격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전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시장소로 도입하는 또 학교적인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인들이. 진주만 기습 공습으로 인해서 엄청난 미군 해군 함대들이 격파당했지만 어쨌든 미군은 1942년에 다시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 후로부터는 이제는 1945년도 우리는 8월 15일에 해방되지만 완전히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시간은 1945년 9월 2일이죠. 그때까지 어쨌든 길고 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931년도에 만주사변 1937년도에 청일전쟁 항일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도에 태평양 전쟁 그리고 1945년도까지 어제 1937년부터 1945년도라고 하는 이 시간대는 한국 근대 미술계의 거의 암흑기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간대에 미술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어떤 지국의 상태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가 다섯 우리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이고 어두운 시간대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두운 시간대에 미술은 당시 조선인들은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식으로 일제의 그 전쟁의 광본환 시간대에 정세에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어떻게 굴욕적인 상황으로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까지 오늘 우리가 다를 거고 돌이켜 8주 동안 1894년 그렇죠? 94년에서 1945년도까지 대한제국계가 성립되기 직전부터 일제가 폐망하는 직전까지 폐망하는 데까지가 한국 근대 미술을 다루는 시간대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1931년 우리 지난 시간에 1930년대 미술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그나마 한국 근대 미술이 가장 완숙기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간대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1935년도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1931년대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지만 1926년도, 25년대부터 1932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돌아온 작가들이 활발한 작품 활동을 기진하고 선전을 중심으로지만 선전을 중심으로 작품 발표를 하기도 하고 작가 수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많아졌고 또 다양한 작가들이 배출된 것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미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담론들이 생성됐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서양미술이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했고 서양미술이라고 하는 자체 미술의 개념 자체 또 당시 서양의 여러 가지 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엄밀하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었다고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하늘에 수많은 세대가 있다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많은 세대가 있는데 그냥 다 하나 새로 봤다는 것이죠. 서양미술을. 그러나 전부 22대 중반쯤 되면 지난 시간에 봤었던 녹형의 출신들의 김주경 오지오 또 코넌 김용준 이런 일련한 작가들 또 프로레타리아 미술운동에 동조하는 작가들 등등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저건 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사실주의 이런 식으로 구분해내는 것과 동시에 미술에 대한 역할 기능에 대해서 모색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미술을 추구해야 될까라고 하는 최소한 최소한 자의식적인 지문을 던지는 시간대가 중부 2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30년대에 굉장히 팽창됐었다. 비로소 미술에 대한 논의들과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서양미술의 외필을 수용하거나 그 어떤 특정한 장르나 형식들을 모방해내거나 그 아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선이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 미술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최소한 그 타자에 대한 어떤 거리를 두고 타자를 인식하는 의부에서 이제 사유하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비록 좀 미흡하긴 하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생겨낸 시간대가 중반에서 1930년대다. 그래서 미술에 돌아선 다양한 입장들이 개진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조 같은 작가들은 우리 풍토에 맞는 미술 구상성은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빛 색채로 이른바 민족 미술을 구현한다고 하는 다분의 환경결정론이랄까요? 풍토성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연의 특지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전통으로 문제도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금영진 같은 경우는 서양의 미술이라는 게 결국은 모던이즘이나 표현주의를 보니까 이미 우리 전통 속에 녹아있는 동양의 중요한 예술적인 자양분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 사이성 그러니까 서양은 1400 전에 말씀드렸던 르네덱스 초기부터 궁극적으로는 외부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한다고 하는 모방 그 실제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을 주의기차게 진행되어 왔었다면 그러나 동양에서는 한 번 듣고 실제 자체를 추구한다는 역사는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르미설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지혜라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의죠. 사의. 뜻을 그리는 거죠. 뜻을. 물론 곤혹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는 대상의 외피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그린다. 사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동양의 소리에서 우리가 너무 빈반하게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뜻을 그리는 것이죠. 외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죠. 동양 화론법은 화자 화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림은 그림일 뿐입니다. 그림 자체가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하죠. 아무리 아무리 사실적으로 외부 세계를 정확히 지어낸다 하는데 그 그림 자체가 실제와 동일시 될 수 있을까요? 실제 그 자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선 종이에 불과하고 먹과 붓으로 이루어진 흔적에 불과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인식은 이미 서양의 19세기 인상주의 때 모리스 딘이라고 하는 작가가 헤아랑 결국은 납작한 캠퍼스 평면에 그것이 누드든 말에 그리든 결국은 납작한 표면에 얼룩진 물감의 덩어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이미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다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이성을 존중하는데 사이성은 객체 대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작가라는 그 주체를 더 중요시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인식 속에서 그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이 동양의 화의를 사의를 중요시했었던 문인화 전통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 속에서 그 전통을 문인화로 삼으면서 주사의 서체라든가 또는 문인화 작업 자체를 원형에 내는 전통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조선적인 미술의 특질로 잡으려고 하는 진단한 모색을 벌렸다. 물론 그 저간에는 일본의 대동화주의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또 선전을 통해서 상토주의라고 하는 것 즉 일본의 조선을 하나의 이국적 시선으로 오리엔탈리즘 시선으로 역으로 바라보면서 조선적인 것들에 대한 추구를 강요하고 그것을 일본 내지 한 변방 지방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 아우르면서 이른바 내선일체의 사상을 획득해 나가는 데 향토성이라는 이도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칠명과 맞물려 돌아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년대 어쨌든 조선의 작가들은 단지 그냥 수동적으로 서양미술의 피를 수용하거나 일본의 그런 향토주의나 내선일체의 사상에 주요당 잡혀서 그러한 미술을 시행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조건 속에서 우리의 진한 전통과 서양미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비록 식민지 국악이긴 하지만 조선적인 조선의 내용과 조선의 정서가 무신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됐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유의 공간들이 비교적 허용됐던 시간이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10여 년이 제가 보기에는 근대 미술의 아주 열악한 구조고 아직은 온전하다고 말아볼 수 없는 미술계이긴 하지만 그 10여 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때 이 쾌대 같은 김영준 또 이인성 같은 작가들 박수근 작품도 이미 그때 나오고요 여러 중요한 작가들이 오지오 김주경을 비롯해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한국 근대 미술의 걸작이라고 위컬해지는 것들은 대개 그 시간대에 생산된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36년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는 결국은 당시 경제 대공허가 겪었던 일본이 경제적인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일선 일만 경제 블록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실은 새로운 자원을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 사실은 만주 사변에 일으킨 거 아닐까요 너걸적으로 말해서 그렇죠 어쨌든 만주 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에 대해서 배울 때는 30년대 경성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완숙한 난숙한 브리주아 문화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물론 식민지의 기형적인 경제 구조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호화로운 새로운 상품들 아케이드 번쩍거리는 진열장 네온의 휘황찬란한 밤거리 새로운 이익적 풍조들 영화관에서 틀어내는 외국 영화 또는 짜즈 또는 커피 카페 레스토랑 새로운 신상품들 패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자본주의 문화가 뿜어내는 물신적인 물신주의적인 풍조에 깊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 만주 사변의 특수효과를 누리는 거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1936년이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속된 말로 전시체제 빡산체제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1936년도에 제 7대 총독이 제 7대 총독이 남차랑 미남이 지로라고 하죠 남차랑 미남이 지로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합니다 이 총독으로부터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사회가 개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항무국장으로 만주국의 관리였었던 시어바라 도끼사부로 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도끼사부로 이름이 좀 세죠 도끼와 사부로 벌써 굉장히 센 어감을 주는 일본 이름은 일본 이름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이렇게 장난으로 일본에 가장 잔혹한 사람 세 사람 도끼로 이마까 까니바또까 빠켓으로 피바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셀거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굉장히 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도끼로 이마까 까니바또까 셉니다 결정은 빠켓으로 피바다 였습니다 어쨌든 도끼사부로 라고 하는 살벌한 이름을 가진 항무국장에 부임하면서 완전히 개조를 합니다 개조를 조선의 이재난하고 나르게 더 철저하게 황국신민으로 국민들을 만들고 국민 하나하나를 다 일반 제국주의 충실한 신학 로 개조하는 이른바 국민의식 개조를 진행하고 철저한 내선일체 동화정책을 추구합니다 즉 조선인들도 적극적으로 일본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식민지 지배정책의 기조는 조선인들을 일본인화 시키는 겁니다 동화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의 식민지 지배의 동화정책은 동화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차별을 유지한다고 하는 이중적 모순 속에서 작동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선인을 내 지인과 동의시한다면 그럼 일본인과 차등 없이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일본인과 차등을 주지만 역사적으로는 동화정책 속에서 구분 없다고 하지만 실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편차를 들죠 여러분 이제 강점기 때 가장 최고로 올라가시는 게 도지사 계급이라고 하는데 도지사로 조선인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많은 관리들이 있었지만 도지사급과 올라가는 그런 관리는 한 두 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끼사부로라고 하는 항목국장에 와서 그런 총괄적인 문화 의식개조 사업을 벌입니다 이게 한 10가지 됩니다 7에서 10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걸 정황하게 말씀드리면 이 10가지가 다 미술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면서 작동됩니다 1936년 이래로 이 도끼사부로와 미나미지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철저한 동화정책 황복신민화정책은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강압적이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인들이 거의 다 전향을 합니다 다 전향합니다 다 여러분 제가 여기 조금조금씩 읽어드리는 이름들이 만날 때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일제정책에 철저하게 복무했었던가 이름만 흔히 말하는 친일 물론 친일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제식민지 시대도 이루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개인적인 사람들이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강요해서 동원돼가지고 한국신민화되는 이데올로그를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미술인들도 거의 다 그랬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불가피했고 또 당대에 당시 지식인들 조선의 지식인들은 설마 일본이 패망하기라고는 꿈에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일본이 패망한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보면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이 패망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 그 확신 속에서 대다수 조선의 지식인들은 거의 다 전혀가거나 적극적인 친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모색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간은 좀 부끄러운 시간이지만 근데 아쉬운 건 그 부끄러운 것이 1945년으로 마감되지 않고 1945년도 해방이 되고 나서 그것이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여전히 지금까지 남한 사회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한국 현대사회의 가장 불행이라면 불행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나미 지로와 살벌한 도끼사부로의 정책이 되셨어요? 1936년대에 미나미 지로가 이 땅에 청독으로 부임했을 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첫째 바로 전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재판에 괴리 중이었어요 여러분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의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하라죠? 기억나시죠? 그쵸? 그 당시 기록이 어느 정도였었죠? 혹시 아세요? 기록? 마라톤이 보통 몇 시간 뛵니까? 하루 종일 뛰나요? 2시간 요새는 10몇분인가요? 2시간 9분대 10분대 20분대 30분대 50분대 16분대 2시간 6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손기정 선수는 2시간 20분대 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쵸? 36년도에 손기정 선수가 2시간 20몇분 20초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른 시간대인데 그쵸? 그 시간대면 제가 적어놨나 모르겠네요 2시간 29분이군요 2시간 29분 어쨌든 그래서 동화 그때 일본인으로 참여한 거죠 그쵸?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력이 가슴에 달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우울한 표정으로 희상되어 오른 사진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건데 그때 당시 동화예보 이길롱 기자가 그 일장기 일본 국기를 지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화예보에 그 유명한 일장기 마이소 사건입니다 이길롱 기자가 지웠나요? 아닙니다 이길롱 기자와 누가 같이 결합해가지고 동화예보 사옥에서 그걸 지웠을까요? 당시 동화예보에 신문 4.8에 그렸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청전 이상범입니다 여러분 동양화가 청전 이상범과 이길롱이 합작으로 그 일장기 이렇게 싹 지우죠 그게 사건에 게으리돼가지고 재판이 회부되고 옷걸이 치르고 청전은 동화예보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에 청전은 노화동의 청전 화숙을 만들어서 제자들이 길러내는 야인으로 활동하죠 그 청전의 대표적인 작가가 베렴이라는 작가입니다 베렴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공산당 재건 사건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는 마지막 재판들이 괴리 중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만주국을 만들었는데 이게 만주국이 평화로운 게 아니라 곳곳에 항일무장 독립군들 또 비적들 또 중국 공산당들 게릴라들이 수시로 출몰하면서 만주국을 상당히 괴롭히죠 국경지대가 계속 오면서 잦은 전투가 진행되고 1936년 한해만 하나도 2000건 정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나미 지로 총독은 죄송합니다 미나미 지로 총독은 조선 반도에서 민족주의자들의 지혜가 할 것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의 척결할 것 그 다음에 만주국에서 수시로 추임하려는 비적들이라고 그러죠 비화라고 그러는데 비적들을 물리칠 것 그래서 조선을 방어할 것 뭐 이런 몇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만주를 가서 조선인 독립군과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는 선봉에 쓰죠 그 군인들에는 많은 수의 조선인들이 섞여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방 이후에 한국 국군이 되죠 그래서 미나베 지로는 일제 조선 반도에서 철저한 반일운동을 좌절시킵니다 이제 거의 항해의 반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싹을 틔울 수 없을 정도로 말살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공산주의자를 되게 척격시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는 1920년대 23년대 되면 전세계로 또는 조선의 반도에서 엄청난 유행을 합니다 당시 일본의 유학간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돌아와죠 왜 그랬었다고 그랬죠 사회주의 혁명은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였었잖아요 그것이 조선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복음과 특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은 일본은 사회주의 사상가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늘 주신은 하지만 철저히 탄압하지는 않았었어요 아직까지는요 정말 3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제대적 궁극주를 돌아가기 전까지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허용됐었죠 여기에는 또 하나는 일제가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자 진영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이 좌제되고 나서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3.1운동이 좌제되고 나서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민족주의자들은 좌우로 나눕니다 한쪽은 독립이 요원하니까 실력을 길러서 나중에 일본에게 독립을 청원하자라고 하는 민족개량주의 개조주의 실력양성주의로 나갑니다 안창홍 최남선 이광수가 대표적인 존재들입니다 좌파는 적극적인 항의 무장 독립 투쟁이라든가 프로레테리아 의식을 고취시켜서 일본 지역주의로부터 타이피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좌파와 우파가 만나면 서로 으르렁거리죠 우리 미술교에서 보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보셨죠 녹향의 친구들과 프로레테리아 미술 동맹의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아니 거의 견언지간처럼 싸우죠 미술이 둘러싸우는 다양한 입장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김주경이나 오지어나 김영준 같은 작가들을 루주아적 병폐에 시달려있는 소화병자들하고 비난한가 하면 그는 김영준과 오지어나 김주경 같은 작가들은 프로레테리아 작가들을 미술의 도구화시키는 미술의 정치에 유속화시키는 작가들이라고 비난하죠 이 둘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 둘이 만나지 못하는 건 해방공간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분단으로 좌제된다고 종교된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일제가 사회주의 사상까지 들어오는 것들이 은연중 허용합니다 민족주의자 진영이 분열되니까 그러나 1936년쯤 되면 미남의 지로에서는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전쟁기의 전쟁기의 총동원령을 내려야 되는 조선에서는 적극적으로 발본 세곤화의 존재들이 되죠 그래서 36년 되면 거의 좌파적인 시각도는 사라집니다 지하로 잠적하거나 만주나 중국으로 러시아로 튀죠 다 가야 되지 그로부터 미남의 지로가 내선의 이체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네건 다섯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국채 명징이라 국채를 명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선만 이래라 조선과 만주를 동일하게 다룬다 동일한 이건 내선의 지하이 확장되는 겁니다 교학 진작이라 어린아이들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농공병진은 병참기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상공업을 공업을 발전시킨다 마지막 하나가 서정쇄신이다 이런 겁니다 많이 들어보던 문구들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추구됩니다 첫째 더 강력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남산에 세워진 어마어마한 신사에 참배하게 하죠 다들 집단적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 황지여배라고 그래서 황지여배는 일본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서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절하는 겁니다 전에 만해 한영우는 총독부 자리 쪽으로는 얼굴도 몸도 갖다 대기 싫어서 돌아앉아서 세수했다고 그러던데 그쪽에 오줌도 안 넣는다고 그러던데 황지여배는 조선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자마자 황제가 천황이 거주하는 동쪽에서 다 집단적으로 절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미가요 국가 기미가요 제창하는 거 그 다음에 일본 국기 계양하는 거 수시로 국기 계양해서 우리 1970년대 60, 70년대 기회 가다가도 5시, 6시쯤 되면 다들 멈춰서서 국기를 향해 격려하듯이 일본 일제시대 때 익숙했던 풍경들은 1937년대면 다 그렇게 기미가요도 제창하고 황지여배도 하고 그 다음에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걸 제창하는 겁니다 황국신민 서사 제창 이거는 김대익이라고 당시 조선인 학무국에 근무했었던 사회교육과장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요 조선인이 직접 한국신민 서사를 제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는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1968년대 국민교육 헌장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헌장 수업 끝나고 나갈 때 다 검사해가지고 못 외우면 자로 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너무 못 외워서 맨날 맞았던 친구가 있어요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민교육 헌장 기억나세요 외우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있던 게 민족 중에 역설적 설명을 뛰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그런 역설적 설명을 뛰고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반공정신이죠 반공민족정신 사실은 그 당시 당연히 생각됐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국민을 그런 식으로 총력하는 강력한 이도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정신을 개조한다 왜 그러냐면 일본 국민으로서 부끄럼이 없는 생활에 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절약하고 내핍하고 또 강인한 정신력으로 전쟁을 이겨내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려하고 전시체제의 후방에 있는 국민들도 전쟁을 하고 있는 한 국민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강력하게 시켜야죠 어린아이들은 당시 유지의 강점기 때 보통학교 우리나라 국민학교 국민학교 다닐던 친구들은 신사참배 황지요배 기미가요 그리고 꼭꼭꼭 국어 일본어죠 그렇죠 국어 처이조한다 국어 조선어를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자들한테 금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고꼭꼭만 쓰게 되는 일본어만 쓰게 하는 것 사실은 이제 강점기 때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에게는 그런 민족의식이라든가 조선의식이 사실은 없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저간의 사정이 이해됩니다 어쨌든 고꼭꼭 일본어로 사용하게 하는 거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다음에 또 조선사상방보호관찰령도 벌어집니다 1936년대에 조선사상방보호관찰령 약간 불헌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참 어떻게 가늠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간이 불헌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시국강연회도 있었습니다 시국강연회 시국강연회에 지금 시국이 이렇다 그래서 총동원력을 내려야 돼서 너도 나도 조선인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복무하는 사람이 되라 저 군인으로 참전해라 이러한 시국강연회를 하기 위해서 당시 모든 지식인들이 총동원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동원됩니다 사회의 저명인사들이 또한은 문인들은 문인들은 이른바 전쟁문학이라고 해서 전쟁터 즉 전시가서 그곳에서 그 현장을 문학으로 기술해서 발표하는 이른바 전쟁문학이 광범하게 이러죠 미술인들도 마찬갑니다 미술인들도 전시의 종군화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참전해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격전의 장면들을 기록하거나 그리거나 그네들이 당시 일본 군인들이 어떤 희생정신을 추출했는지 그리고 어떤 불굴의 정신으로 확적한 공과를 세워내지라는 걸 선전용 그림으로 선전용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런 겁니다 박덕순이라고 당시 선전을 통해서 배출된 우리나라 구상화의 1인자죠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 2대 교수를 역임했던 박덕순 씨가 그린 감회가자 특공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남방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간 사람들은 직접 파견돼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식으로 종군 화가단 전쟁 미술이 이루어집니다 전쟁 미술 전쟁 미술은 당시 조선의 경성에 만주와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일본의 화가들이 조선으로 와서 그 전쟁 장면들을 그리는 걸 대기문으로 전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큰 대기문 200호 300호 되는 엄청난 스케일로 이런 전쟁기 장면들 그린 그림들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졌다 이때 문학인들도 전쟁 문학을 출연하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작가들이 파견해서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작가들이 누구냐면 이태준 이태준 동양주의를 내걸었던 그렇죠 근원기문계를 절친했던 이태준은 1937년 38년 되면 전향을 해서 적극적인 친일 문학을 시행합니다 미당 서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임화 이 프로레타리아의 대단한 이념 정교한 논리를 갖고 있었던 임화조차도 전쟁 문학단에 파견돼서 친일 문학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최재서 그 다음에 위문사라고 그래가지고 또 많은 작가들을 그곳에 보내는데 그 대표는 김동인 백철 이명한 평론가죠 주요한 또 향수의 저자인 정지용 같은 작가들도 그런데 적극적으로 동원돼서 친일 문학을 하게 됩니다 주요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의 2400만은 혼연의 이체가 돼요 대동화 정권의 용사로 용사되기를 대동화 성전에 용사되기를 맹세하고 있다 이건 뭐 자발적일 수도 있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득이한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다수 문인들이 이런 모토를 내걸었다 그래서 많은 문학인들 예술인들 1938년도 되면 대개 다 전향합니다 그렇다면 미술인들은 어떡해요 1938년도에 이런 적극적으로 전향하는 미술인들도 있고 또는 이런 전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붓을 꺾습니다 붓을 꺾어서 낙탕해버립니다 뭐 유영국 김환기 김정용 이런 사람들은 고향으로 치과해버립니다 고향으로 치과해버려서 붓을 꺾어버리죠 작품 활동을 안 합니다 1938년도부터 1945년도까지는 작가들이 작품 발표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작품 발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유의무이하게 그런 전쟁을 독려하거나 한국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이데올르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개의 많은 작가들은 양심있는 작가들은 붓을 꺾고 작품 발표를 하지 않고 고향에 들어가서 시간을 기다리죠 대표적으로 다시 내 고향인 창원에 가서 칩구하는 오성 김종용 같은 작가들이 대단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선문예회라고 그래가지고 가수들 노래 보는 사람들도 역시 노래야말로 또 이데올르기적인 것을 적절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전쟁을 독려하는 많은 가요를 만들어냅니다 음악들을 그 대표적인 작사자가 누구일까요 작사자가 최남선입니다 최남선 여러분 당시 이런 전쟁을 독려하는 음악의 대표적인 작사들은 최남선이었다 그다음에 작곡가는 홍남파 현재명 이런 사람들이 작사 작곡을 했고 여기에 저크에 동조했던 사람은 방흥모 양주동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건 건전 가요죠 뭐 그렇죠 이런 가요 성전에 독려하는 그림들 노래들 또 군인들의 어떤 용맹함을 보여주는 노래 이런 노래들을 주장불 다른 노래들은 허용되지 않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936년부터는 재즈는 억압됐습니다 왜? 적성국가의 노래이기 때문에 서양음악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팝 뭐 이런 거 있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전시체제니까 그럼 어떤 음악이 들어왔다고 했죠? 적성국가 아닌 나라 노래가 들어왔다고 했죠? 바로 라틴의 라틴풍 삼바 이런 라틴풍 음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936년 37년대에는 라틴 음악이 번성했었다 짜지가 사라진 자리에 라틴 음악이 이런 건전가요 같은 가요정화운동이 일어났다 우리도 뭐 여러분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항상 음반내면 뒤에 항상 건전가요가 의무적으로 실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세몰운동 노래라든가 건전가요가 반드시 실렸다 그게 여러분 80년대까지 그쵸? 80년대 후반 90년대까지 왔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 중에 가장 그 건전가요를 확 틀어버린 너무너무 중요한 노래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들국화였습니다 1985년도에 들국화 1집은 한국 락음악의 명반 1위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음악 들어보셨죠? 다들 행진이라든가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때 그때 많은 대학생들은 노동의 새벽을 시를 읽다가 들국화의 노래를 듣다가 들국화의 그런 노래 마지막에 반드시 건전가요가 들어가야지만이 허가가 나서 음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차원이 달랐어요 들국화들은 뭘 불렀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어요 그거 건전가요잖아요 나같은 느긋한 음성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쫙 부르는데 그 건전가요 라는 제도를 확 활용해가지고 마치 내파시키듯이 시니컬하게 불렀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단한 음악입니다 들국화의 1집 대단한 명반이죠 그 중에서는 다른 노래도 좋지만 들국화가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노래 듣다가 도통의 새벽도 읽다가 또 그 당시 유행했던 음악이 지금 해바라기도 기억나요? 해바라기 아세요? 그렇죠? 해바라기 다섯이 너무 복고적으로 나가더라고요 해바라기 노래도 많이 유행했는데 그때 괜히 센치하게 다방같을 때 해져서 해바라기의 죄송합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이별이에요 그런 노래 모두가 이별이에요 굉장히 슬픈 노래 했었어요 근데 제가 노래 가사를 못 외워서 그나마 외우는 게 모두가 이별이에요 근데 수년 전에 우리 친척 칠순잔치에 가서 하도 친척들이 노래 부르려고 아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도용히 일어나서 모두가 이별이에요 끝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노인네 돌아가시라는 말이냐 칠순잔치에 와서 부를 수 있는 노래냐 정신이 있냐 없냐 집에 오는 동안에 굉장히 구박받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아는 노래하고는 그 노래밖에 없어서 칠순잔치에 불렀던 노래 노래가 모두가 이별이에요 미쳤나봐요 어쨌든 그런 건전가요를 떠올리게 하더라 또 하나가 조선어 말살 아까 말했던 고꾸고사형 또 하나 짱 창시개명입니다 창시개명 많이 들어보셨죠? 창시개명은 1939년대에서 1940년대에 들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물론 창시개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창시개명을 하죠 창시개명은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이름은 우리 이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일본은 앞에 이해라고 해서 가 집같아 쓰죠 가게를 보여주는 이름이 나오고 뒤에 이름이 붙습니다 단아까 지로라면 단아까 산전 쓰잖아요 그러면 산전은 산에 밭이 많았던 가게예요 사실은 걔는 직업과 관련돼요 그 가에서 뭘 했는지가 그 이름 앞에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가를 중시하는 거예요 가를 우리 이름은 뭐죠? 본관과 성 이름 즉 혈통을 중시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뭐 미량박씨라든가 그렇죠? 네 안동권씨라든가 혈통이에요 혈통 일본은 가게지만 가게지만 우리는 혈통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깡그리 지우고 일본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게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완전한 내선의 이체를 실현하겠다는 한국 신민화의 대표적인 정책이 또 하나는 징병제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다 편제해버림으로써 징병제를 용이하게 한다 또는 그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들의 의식 자체를 무화시키겠다는 제추도 있겠죠 대다수 화가들이 한국인들이 거의 창시개명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1940년대 45년도 선전은 44년도까지 있는데 선전에 취품된 작가들이 다 창시개명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름을 보면 이게 한국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대다수는 창시개명을 했다 그래서 40년대에서 44년도 선전 도로를 보면 헷갈린다 조선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이 창시개명을 적극적으로 선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춘원인 이광수입니다 여러분 이광수가 창시개명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할 것 같아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광수에서 이광수에서 뭘로 바꿨냐면 향산광로 아니 향산광랑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이름은 가야미수로가 되겠죠 가야마 미수로가 되겠죠 향 향자 향산 이광수의 광자고 랑은 되게 남자의 이름 뒤에 붙는 게 랑이죠 로로 발음하죠 일본으로 로로 향산광로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바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신무천왕께 없어 일본 천왕 신무천왕께 없어 어죽이 즉 천왕으로 등재할 때 즉이 할 때를 하신 곳이 가시와라인데 가시와라는 곳인데 이곳에 있는 산이 향구산 즉 가구야마입니다 뜻깊은 이 산 이름을 씨로 삼아 향산 가야마라고 한 것이며 그 밑에다가 광수의 광 미스자를 붙이고 수자는 내지인 즉 일본인의 남자의 이름은 랑 로로 고치어서 향산광로 즉 가야미수로 가야마 미수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춘원이 밝힌 자신의 창시개명의 표현이에요 일본 천왕이 지귀했던 장소의 신성산인 향산에서 향을 향산에 따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자신이 일본의 신민으로서의 자기 의지를 밝힌 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식민지 지배는 단순히 일본인들의 억압적인 식민 통치로만 구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넌센스입니다 잘못되신 겁니다 조선인들의 철저한 동조와 결합의 그런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는 가장 노골적인 건 학도병 1943년도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안부들이 대거 끌려가는 시간대가 전쟁 막바지입니다 1943년도 학도병 얼마나 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알 수 없는 낯선 전쟁터에 가서 우리의 의지에는 무관하게 일본인들의 총알바지가 돼서 희생됐던 역사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단체들도 다 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인들의 내선의 일체나 황곡신미나 정책에 동조하는 미술단체로 다 변지됩니다 조선 미술이 보급해 조선 미술과 대동화협회 대동화 미술협회 이런 것들이 다 철저한 친일 미술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결성된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1936년도 37년도부터 1945년도 전쟁 한국신민화정책을 통해서 이뤄낸 몇 가지 시도들은 이런 것들은 당시 전지체제에서 모든 문화예술 활동도 철저한 전시동원령 속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따라서 당시 화가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그림을 발표하고 논하고 미술이 어쩌고 저쪽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차단되어 있다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허용될 수 있었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억압됐었다 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7년 38년부터 44년도 45년도 여러분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작품들이 전부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다 이런 작품들이라고 밖에 말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심연구가 기관총을 쏘는 병사 심연구는 일제강점기 때 선전을 통해서 이러면 총독부상을 받았던 가장 아카데믹한 화풍의 최고로 손꼽혔던 사람이 심연구입니다 화가들 중에서 유독 유독 일본 정책에 적극적으로 복무했던 사람이 심연구 김인승 김정승 이당 김은호 월전 장우성 은보 김기창 같은 작가들입니다 기관총을 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는 전쟁 미술이겠죠 그렇죠 전선에 파견되거나 전선에서 보내온 사진의 토대로 얼만큼 일본 군인들이 또는 조선 학도병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조국을 위해서 아니 천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여기에 성전을 실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이른바 프로파간나적인 선동 선동적인 그림들이 무지하게 많이 그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우리는 무슨 민족적인 미술이니 향토주니 이런 걸 찾아보기 날라가버렸습니다 그렇죠? 날라가버렸어요 작가들이 누드를 그리거나 풍경을 그리거나 정물을 그리거나 추상을 그린다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미술은 이런 것만이 허용되죠 사실 우리가 무슨 미술이 사회주의 정권에서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만이 허용된다고 말하지만 일제강점기 때도 전시체제에도 오로지 이러한 프로파간드적인 그림들만 즉 지현의 형식을 지닌 선전선동적인 그림들만이 득세를 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 자리에서 마치 스케치한 순발력이 보이죠 그렇죠? 유화로 그려지기 보다는 그 자체에서 거기서 마치 스케치한 현장감 생생한 전시체제의 전쟁의 현장에서 곧바로 그 장면을 목도화가 그렸다고 하는 생생한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발력 있는 드로잉의 약간의 담책 묽은 채색물감을 섞어서 쓰고 있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국민학교의 교과서 보면요 비행기 탱크 기관점 순 무기 그림들이 쫙 있습니다 학생들들 따라 그리는 겁니다 무기 제작하는 것 이거 배웁니다 당시 교과서를 보면 이것도 같은 심연구인데 흥화를 지키다 전선에서 지금 보초를 쓰고 있는 학도병일 것 같아요 이게 40년도 작품입니다 물론 독판에 찍어서 흑백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유화로 그려진 그림이겠죠 아까 봤었던 심연구의 그림은 전장기 현장에서 스케치한 그림이라면 이 그림은 보고 와서 유화로 제작해서 선전에 추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선전이라고 하는 유의무위에 있었던 제도권 공모전에서도 오로지 그림들은 거의 다 전쟁과 관련된 그림들만이 허용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흥화를 지키다 기관총을 들고 보처로 서있고 저 먼 적진을 보고 있는 이 병사는 뒤에 두고 온 고향 떠올릴까요 떠올리겠죠 그러나 이 작품은 한편으로는 이 흥화를 지키는 이 병사로 인해서 후방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그로 작동되겠죠 너도 나도 흥화를 지키는 이 병사처럼 적진으로 나가서 내지와 조선 반도의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보 김기창이 그린 그림도 역시 전쟁문학입니다 보시면 저경 아 이건 죄송합니다 이것도 일제시대 때 그려진 거 비슷한데요 이건 이당 김은호의 응시사회 여기 보시면 이당사라고 써있죠 이당이 그렸다 이당은 이당 김은호 김은호의 호입니다 이당사 지금 막 파도가 경량하게 일으키는 바닷가 바위 위에 눈이 부릅뜬 독수리 한 마리가 쫙 너려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뜻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사회를 지키는 일본인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1940년도에 성전 미술전 성전 미술전이라고 별도의 이런 걸 독려하는 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이당 김은호는 여기도 제가 당시에 어쨌든 왜냐하면 당시 이당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솜씨 아주 정교한 채색화 이당의 핵심은 미인도였었지만 인물을 특히 잘 그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인기 있는 화가 있었죠 이당은 일본 총독부 일본 관리들도 이당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당은 아마 그런 그림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화단이 또 어른이었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작가였고 또 이런 그림은 적지 않은 돈으로 팔렸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대개 총독부에서 구입해 주거나 그랬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볼까요 당신 교과서 보십시오 여섯시면 기상 여덟시면 조회하는 거 보이시죠 조회 어린이 시대로 여러분 조회 기억나세요 운동장에 서 있었던 기억나세요 연병장 같은 그것은 학교를 거의 군대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연병장이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운동장 건물 운동장이고 건물이고 건물과 운동장 사이에 교장수임이 올라서는 단이 있죠 그렇죠 그 단에 올라가서 교장수임이 지루한 훈시를 하시죠 그럼 가끔 쓰러지는 학생들도 있으시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많이 쓰러지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하도 훈시가 왜 이렇게 길었나 모르겠어요 그 다 절하고 이것 다 아까 말했던 황금요배하는 겁니다 황금요배 같은 거 이건 사실은 우리 60, 70년대 똑같습니다 80년대하고 그렇죠 너무 동일한 것 같아요 수업하는 거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비행기 보는 거 보세요 비행기 후방에서나마 전쟁의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아이들입니다 밤에 밤에는 모여서 전시체제에 대한 준비도 하고 여기도 보시면 산수책인데 산수책의 산수도 비행기 여기 비행기 7대가 있어 여기는 8대네 합치면 몇 개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 탱크 이런 것으로 산수 수업을 했었다 이게 여러분 당시 30년대, 40년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것도 보세요 비행기 만드는 법입니다 이게 제도 시간 같은 건데 물론 이거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일장계를 달아서 비행기 모형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공작 시간조차도 적극적으로 전쟁기에 동원되는 비행기를 만들다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도 내가 비행기 진짜 공장에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수업의 연장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비행기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보다 이런 디자인 그림이라든가 이런 건 참 정교해요 역시 일본인들 같아요 이게 한국신민의 서사입니다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 이런 문글을 이런 그림과 일장기와 문장을 일본어와 조선으로 같이 결합해서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하자고 선전한다 이런 그림들이 그렸다는 겁니다 이게 정연웅의 반도의 빛 지금 전쟁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붉은색은 다 붉은색과 붉은색으로 치러진 일본과 조선은 뭐야 같은 나라로 되어있죠 표시되어있죠 일제시대 때 지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불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낯설이죠 그렇죠 당시 지도는 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일본과 조선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만지국 보이죠 만지국 만지국 중국 여기는 지금 곳곳에 일본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들입니다 전쟁 지도죠 전쟁 지도를 보고 있는 학도병 그린 반도의 빛이다 대동화 전쟁 1주년 특집호 표시화입니다 이건 고가 제독이라고 당시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를 이용해서 승리를 이끄는 유명한 제독인데 고가 제독이 전쟁을 지도하는 장면을 유아로 그린 정현웅의 그림입니다 사실 정현웅도 프로레타이아 미술은 되게 동조했었던 친구인데 대개 38년 되면 다다시 전향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그림의 이유는 너무너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근대 미술사에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이미지들은 거의 다 잘 논의되지 않거나 은폐하거나 외면했었던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그러나 해방 이후에 이당 김은호나 월전 장우성 또는 청전 이상범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일제의 강점기 때 비록 그렇게 동원돼서 그랬던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었다 반성한다 이런 말을 한 작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오히려 그것도 극구 부인하고 1988년 88년인가 88년도에 개관미술이자 외관미술이잖아요 88년도 그때 친히 미술 특집이 있어서 최순우 이경성 몇몇 미술사 미술평론가들이 일제의 강점기 때 이런 미술을 그렸던 작가들이 명단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난리 났었습니다 중앙일보 뭔 미술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할아버지 작가들 제자들 총 동원돼가지고 중앙일보로는 패가 나라 이 기사는 민족 진영을 분열시키는 측동이다 파면시켜라 난리가 났었습니다 핵위한 논리로 저항하는 여전히 그렇죠 여전히 사람은 한 번 빚어진 그릇 같아요 점체 안 바뀐다 이건 김인승이라고 김인승 김인승이 그랬던 간호병입니다 김인승은 식민지 시대 가장 사실적인 그림 누드 여인 그림들 아주 잘 그린 작가죠 김경승이 또 형제죠 김경승은 동상을 제자로 김경승과 김인승 형제가 다 더블로 적극적인 신의 미술을 그렸던 작가들입니다 김인승은 나전에 이화여대 미술대학 교수로 역임하고 아주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승이 그린 간호병입니다 이게 1942년도 조선미술전람의 총독보상을 받고 당시 최고의 작품으로 논의됐던 윤효중이라는 조각가의 현명이라는 작품입니다 심화권의 직근 동여배인 한 처자가 화해시유를 힘껏 잡아당기고 있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고 한순간에 딱 응고시켜버린 작품이에요 윤효중은 일본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특히 일본은 여러분 목조각이 유명하죠 그렇죠 일본은 습해서 나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목조각이 유명합니다 일본 조각은 아주 정교한 목조각이 탁월한데 그 목조각을 수업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거는 토씨를 딱 차고 왼쪽에 토씨 여기 보이시죠 하고 힘껏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지막글 동여배 그냥 어떻게 보면 향터적인 소재고 민속적인 소재고 그렇죠 활시위를 잡아당기는 활 활 놀이하는 활 활 쏘는 건 당연히 우리 문화 니까 제가 지난 1월 달에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 심사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 한 친구가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말을 어찌나 또박또박 하는지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약간 감동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4년 때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글만 썼대요 그래서 집에서 1년은 받으며 2년 3년 되면 식충아 나가 죽어라 밥만 축내니 뭐하네 결혼해라 해라 지금은 먹고 하니 하나 돈도 안 되는 글만 써서 뭐하려고 하는데 가진 구박을 다 받았나 봐요 꿋꿋하게 거티면서 글을 써서 드디어 신춘문예 당선되는데 자신의 유일한 취미가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하고 글쓰다가 유일한 취미가 낮에 오후에 가서 활 쏘는 거라는 겁니다 활 근데 활장에 입장할 때 큰 소리로 하는 소리가 활 쏘러 왔습니다가 아니라 활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복창한다는 거예요 활을 쏘는 게 아니라 활을 배우러 왔다는 거죠 우리 활 쏜다고 그러지만 걔네들은 활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글을 쓰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는데 아주 당차고 씩씩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 청년 실업으로 다들 주눅들고 또 그걸 바라보는 부모 입장도 복장이 터지시겠지만 그래도 그 애가 원하는 것들을 잘해나갈수록 옆에서 그냥 방관으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귀에 무시박히게 하다 보면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답답하시겠지만 어쩌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결혼을 하든 직업을 하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너 취업 안 되면 결혼해야 돼 이것도 무책임한 말입니다 결혼이 도피처가 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오히려 더 큰일 납니다 잘못 결혼은 결혼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결혼을 서두러서 급하게 하다 보면 똥 밟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집에서 노는 아이 구박하지 말자 결혼이 마치 치유의 도피처인 그들라면 강요하지 말자 윽박지르지 말자 답답해도 참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난 걸 할 수 없죠 이 현명이라는 작품은 당시 40년대에 성전을 치르는 일본인들에게 너무 매력적인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결혼하자는 후방에 있는 아낙네조차도 이렇게 화를 쏘면서 자신의 힘을 미력한 한 명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그 전시된 열이 당연히 총독부상을 받겠지 그러니까 당시 총독부상은 그런 기준에서 상을 줬다고 생각됩니다 윤혀중은 그런 기준에 적합하게 아니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겠죠 이후에 윤혀중의 생애는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적극적인 치유에서 가장 대우를 많이 받았던 이는 해방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이승만 정권에 붙어서 남산의 신전 일본 신궁이 폐쇄된 자리에 어마어마한 높이의 이승만 동상을 만드는 윤혀중입니다 윤혀중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권력에 적극적으로 부합돼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었다 홍대 교수로 여기마다 잘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한계가치 다 살다가 큰 병 없이 잘 살다가 돌아가셨다 온갖 대학 교수 또 당시에 그림을 팔리대로 팔고 이른바 무슨 민족기록화 기념 동상 같은 거 죄다 하고 돌아가셨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울하죠? 이건 김경승이라고 이 사람도 이승시대에 극적인 친일 활동을 하고 무슨 총독상도 제작하고 뭐 이러한 조각을 만들었던 대표적인 조각을 방금 보셨던 김인승의 형인가? 그렇죠? 동생인가? 김경승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서울대 홍대 이대 이런 교수로 부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만든 동상이 바로 김구상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아이러니죠 그렇지 않아요? 40년대 적극적인 친일행을 통해서 일본 총독상도 만들고 전쟁을 독려하는 수없이 많은 조형물을 만들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또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초래했었던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런 민족주의자들 항일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의 조각동성을 수주해서 꺼리낌 없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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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는 말이야 지금 화폐도 마찬가지 집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집회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세종대왕성은 다 전에 월전 장우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친일적 행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 있다는 비용도 만큼도 그걸 그렇게까지 따지면 어떻게 되냐 라는 주장도 있겠지만 최소한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인천에 만든 동상이 또 맥아더 장군 동상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었던 또 정래 민중미술협회 쪽에서는 맥아더 장군 동상이 친일 분자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친일인이 역시 친미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40년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0년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1930년대 말해서 40년대는 파시즘 체제였다 당시에 정상적인 미술행위가 진행되기가 어려웠었다 다들 내선에 치어 일본정신으로만 몰아갔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미술인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복무됐었다 그리고 대다수는 억압의 예수지만 또다시 대다수는 전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조하면서 신의적인 행각을 벌였다 그러면서 1930년대와 40년대는 45년까지는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그렇죠 1937년도 중위전쟁부터 1945년도 제2차 세계대 종전될 때까지 한 8년간이라는 긴 시간 긴 시간이죠 그렇죠 긴 시간입니다 8년간은 철저하게 전시체제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미술행위는 불가능했었다 미술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었다 이게 그나마 짧고 미약했던 우리의 근대 미술사에 짙게 들여진 그늘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청산되거나 극복되지 못하고 1945년 해방 이후와 오늘날까지 연결되면서 우리 미술이 상당 부분 많이 굴절 되거나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해방 공간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 현대미술을 굴절시켰는지 그 역사에서 궤적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했고 그것이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놨는지 이런 매우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반도가 송총 병참 기조되면서 온갖 수탈에 시달렸다 전국민이 수탈에 시달린 것이죠 전국민 그렇죠? 농촌은 농촌대로 쌀 증산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미국들을 전쟁이 다 가져가는 순간 농민들은 끝없이 아사나 굶주림과 경제적 굶주림을 시달렸을 것이고 도시인들은 도시인들의 경제적인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물자의 절약이라든가 굶주림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저희는 학생들이나 처녀들은 죄다 학도병예라든가 정신대로 동원됐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전쟁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군수물자공장에 상당수 많은 조전들이 끌려가가지고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그렇죠? 무기 만드는 공장에 수백 명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가서 그곳에서 무기를 만드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고 만주로도 가고 이북으로도 가가지고 그렇게 시달렸었겠죠 또 하나는 많은 미술인들은 전쟁을 미워하는 미술행사를 남발할 수밖에 없었었다 수없이 많은 전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의식을 개조시키기 때문에 계속 이데올로적인 강연에도 열리고 전시회도 열리고 수시로 조회시간이라고 그러죠 조회시간에 순시도 하고 훈시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계속 개조사업을 벌입니다 이데올로기 개조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많은 미술전시들이 미술전시들이 한계같이 포스터전시 예를 들어 무적대해군 포스터전시 같은 거 무적대해군 포스터전시 총후미술전 같은 거 대만주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당시 전시의 주제들이었다 지금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도 없었고 연구도 없는데 당시 40년대에서 45년도까지 전쟁을 소재로 한 많은 미술작품들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 작품들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그 전쟁화라는 어떤 것이었는지 물론 그것은 전쟁화는 일본 전쟁 일본에서 추천로 만들어진 전쟁화 일본인들은 1894년 95년도에 청일전쟁 때 이 땅에 와서 많은 일본인 화가들이 청일전쟁 소재로 전쟁화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러위전쟁 때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전쟁화 역사 집수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동원돼서 그 청일전쟁 러위전쟁을 기념하는 큰 대작들을 전시하고 그것을 순회 전시하고 경선에서도 보여줬고 그러다가 2.4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나서 맥아더 장군에 의해서 그 전쟁화들이 다 수거됩니다 압수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게 폐기되지 않고 다 지금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 전쟁화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 전쟁화가 일본의 과거를 미워하는 선전선동으로 다시 동원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쟁화는 엄청납니다 그 규모들이 수준들이 여기에 경성미술과협회 제가 여기도 썼지만 국민총력 조선연맹 경성미술과협회 등등인데 여기 참여했던 작가가 제가 말씀드렸던 심형구 이상범 이들이 한결같이 국가의 비상시국에 직면하여 신체제 아래에서 역일심으로 직역본공을 하여 이때 미술가들도 미술가 일동도 거이기하여 서로 단결을 굳게 하고 또한 조선총력연맹에 협력하여 직역본공을 다하자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작가들이 김인승 김경승 심형구 이상범 이종우 배운성 장발 김경승 등이었다 또 하나 고희동 우리는 최초의 서양화가를 이끌었던 고희동도 그렇고 이상범 김은호 김용진 김용진은 대남으로 유명한 작가죠 이용우 묵로 이용우 동영사를 이끌었던 동영화죠 물론 이 사람은 1950년도 한국전쟁기 때 전주를 피난가다가 전주에서 죽었어요 심산노수연 노수연은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영학과 교수가 됩니다 이한복 박승무 이승만 이건영 백윤문 배렴 배렴 누구라고 하죠 아까 말한 청년이상범 직계 제자죠 허건 남농허건입니다 남도산수에 유명하죠 남도 소치 허령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도 가문 울림삼방이라고 허씨 가문이 아주 유명한 남종문인화의 대가들이 배추됐죠 소치는 아시다시피 진도 사람인데 주사가 주사가 제주로 유배가는 길에 유배가는 길에 소치를 접해서 소치에게 그림을 벼러서 일가를 이루죠 그래서 주사가 조선 반도에서는 당시 조선에서는 최고로 치는 작가를 소치라고 언급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옥션에 소치 그림이 종종 나오는데 소치 그림은 아주 비싸진 않지만 웬만한 괜찮은 산수화 문기가 짙은 산수화들은 한 500, 600 작은 것들은요 최악 여러분 남농허건 같은 소나무 그림으로 유명하지만 지금 전지 사이즈도 200이 안 됩니다 완전히 동양화점이 똥값이 돼가지고 그래도 소치 그림은 꽤 알아주죠 혹은 윤희순 윤희순 참 대단한 프로레테리아 이념을 갖고 있어서 뛰어난 미술이지만 역시 전형을 해서 신이 물론 이 사람은 총 50 해방이 되고 나서는 조선 미술사 연구를 하고 새로운 개조를 하지만 사실은 불우한 생일에 맞죠 이런 사람들이 다라고 말해보세요 약 240여 명 참여합니다 240 물론 참여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참여 자체가 문제의 일이 될 수는 없고 이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림에 그리는 일도 있고 뭐 이름만 올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행적을 잘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그런 거겠죠 그렇죠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논의되거나 해명되지 못했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사자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 당사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 정기를 바로 잡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그 제자들이 또 완강히 주황하겠죠 근데 구본웅 같은 작가는 그런 자신의 입장을 해방 후에 이렇게 밝힙니다 보실래요? 구본웅의 입장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내 나이 마흔하나 생활의 대부분과 미술생활의 전부가 외정의 그물 속에서 지냈다 나의 미술적 수학 내지 수업이 외정의 손끝에서 되었다 고고의 나의 미술이 외적 감염이 없다고 어찌 선뜻 말하겠는가 나는 백의 숙제와 같이 고사리조차 캐먹지 못한 생활을 했다 소학교에 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날은 이미 외정 교육이었다 외화를 위한 인간으로서 처음 배움이었다 우리 나란히 외니하는 비판적 관념조차 없이 교육받기에 급급하였을 뿐이었도다 땡땡땡 내 본심 민족의 일인임에도 틀림없이 나의 뼈와 살이며 정신 역시 그러할지라도 그를 지속한 유기적인 외의 요소를 부인치 못하는 바이다 하니 나의 정신이 외적 요소에 감염이 없다고 단언키는 괴로움을 느낀다 더군다나 객관적 수업의 그침이 아니여 주관적 침투를 가진 미술 수업 내지 미술 생활에 있어 나는 나대로만 외정의 침범을 받지 않고 자랐노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여 이게 그나마 양심적인 미술인들의 선언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러나 이런 선언을 남긴 사람도 극소수다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김경승 같은 작가는 첨예하죠 아까 말했던 김구상을 만들었던 뭐라고 말하자면 볼까요 조각은 더구나 조각은 글리와서 중요한 재료를 손에 넣을 수가 없어 전시지에 이때만입니다 앞으로는 곤란은 좀 더 곤란은 좀 더 파될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당대 구라파 작품의 영향과 감성의 각도를 왜 적성 국가니까 이제 구라파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인의 의기와 신념을 표현하는데 새 생명을 개척하는 대동화 전쟁하에 조각계의 세계를 개척하는 것일 겁니다 나는 이같이 중대한 사명을 하여 미력이나마 닿아여 보겠습니다 이게 김경승의 당시 40년대 언급입니다 이거 다 기록에 나와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만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다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말이 없었다 또 밑에 이당기문화에 금차 헌납 떨어였는데 금차 금차 금차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애국금차이라고 있었습니다 애국금차에는 당시 부인들 아녀자들 고위관리들 아녀자들 지식인 아녀자들이 모여서 성전에 도움을 주고자 뭘 했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IMF 때 금 모으듯이 군수물자에 도움이 되게 금비녀 은비녀 금가락지 은가락지 이런 것들을 빼서 바치는 겁니다 헌납하는 겁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총독부에 제출해 줬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당시 돈이 현금이 899원 그다지 많지는 않겠지만 당시 쌀 한 가마가 18원이었다고 그래요 한 899원씩 모아가지고 줬다 그 장면을 이당 김원호가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모여서 금비녀 은비녀 금가락지 금가락지 빼가지고 총독에게 전달하는 장면을 금차 헌납도 라고 하는 걸 그려서 바쳤다 그런 예입니다 이거는 내선이체를 선전하는 협력일치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이 이거 운동회 때 다리에 묶고 뛰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 같죠?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내선이체를 하자 이런 엄청나게 많은 포스터 이런 것들이 많이 당시 이런 포스터만 모아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각적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전 되게 궁금해 이런 시각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포스터 많이는 여러 개는 모았지만 더 많이 좀 모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나중에 어떤 노수연의 심산 노수연의 이런 만화도 그렸습니다 만화도 때는 비상시 국력총원하는 이때 신년세에 놀고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당시에 시국에 동참하자 이런 만화 멍통구리 만화 포스터 전쟁화 동상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당시 성전에 복무하는 미술인들을 복무하는 작업들을 그렸다 이것이 당시 40년대의 풍경이다 이런 겁니다 오늘 1937년도 중의전쟁 부터 45년도 일자가 폐망하기 직전까지 역사상 상황 그전에는 1936년도 마스터 지로 그렇죠 마스터 지로라는 총독과 아까 말했던 도키사부로 항무국장에 의해서 전시체제 성전체제에서 어떻게 국민을 개조할 것이냐를 이데올로기로 이루어졌다 그 시간대가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 미술 문화도 역시 그러한 틀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았던 미술은 35년 다 끝난 겁니다 35년도 끝났고 36년도 부터는 더 이상 이전의 이전처럼 그런 그림은 존재하지 없었다 거의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다 전쟁과 관련된 이데올로적인 그런 그림들만이 있었었다 이것이 암흑기의 미술활동이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대다수의 미술인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복무했다 참여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양심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손에 꼽은 사람들보다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복무했던 이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청산되지 못하고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취약한 권력 구조를 친일의 분자들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사실은 남한을 지배하고 반군 국가로 만들면서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과오들은 한 번도 한 번도 조명을 받지 못했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도 역시 만주국 군관으로서 복무했던 박정희 소자로서는 그 일제강점기의 신의적인 것들을 청산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려웠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오히려 그때의 철저한 황국신문화의 국민개조정신을 그대로 유신정권 때 활용해서 국민교육헌장이라든가 건전가요라든가 국기에 대한 격례라든가 철저한 거의 군사적인 학교를 병용화시킨다라든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울하시죠? 어쨌든 제가 첫 강의가 1890년대 중반 내에서부터 1945년도까지 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총 8회에 걸쳐서 한국군대미수자를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 1시간 30분 1시간 동안 사실 간단하죠 간단한 시간 동안 어쨌든 살펴봤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한 번도 쉬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90분에 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중간에 한번 쉬었으면 하는 것도 40분 45분 가면 여러분들의 육체가 자신을 스스로 배신합니다 견디기 어려워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쉬었다 모았다 그러면 끊어져서 그냥 90분을 내리 달려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신체와의 진안한 투쟁을 벌이셨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강의를 통해서 저도 갑자기 강의를 한 달 전에 연락받고 해서 사실은 준비도 못했고 그냥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제가 근대 미술을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 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강의가 몇 번째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준 영광문화재단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는 단지 저한테는 사실 저는 이런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자관계도 아니고 성적을 내야 되는 것 때문에 출석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와서 들으시고 안 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굉장히 편안한 시간대 편한 마음으로 와서 사실은 강의를 생각할 때는 편하지 않죠 여기 오기까지는 너무 불편합니다 사실은 내가 왜 한다고 그랬을까 미쳤어 미쳤어 하면서도 그러다가 벌써 8회가 지나서 너무 너무 홀가분한다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빠져나가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간 동안에 근대 미술이 그래도 우리가 사실 근대 미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근대 미술이 좀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서양 미술 중심으로만 하기 때문에 한국 현대 미술의 오늘을 보려면 당연히 이렇게 근대를 거슬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죠? 또 하나 과제 있죠 여러분? 해방 해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방 공간에서 남북한 단독정보가 성립되기 직전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제시대의 연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국 현대 미술의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구조를 잘 파악해야지만이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나마 8회에 걸쳐서 한국 현대 미술을 한번 돌이켜봤고요 저는 너무 이 수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하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이런 학생이네 선생님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듣고 저는 그냥 또 제가 편하게 강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겠지만 저도 뭐 제가 다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어려운 아침 시간에 그리고 또 추운 계절 그렇죠? 날씨도 좋지도 않은데 이런 아침 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 친구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여러분도 가야 되는 시간들 마다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이 딱딱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일단 무료로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아주 좋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사히 무탈하게 그렇죠? 단 한 번도 펑크가 나거나 제가 지각을 하거나 아프지 않고 잘 떠들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8회까지 배우신 거를 잘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미술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미술에 대한 인식은 단지 우리 미술에 대한 인식이 머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지금을 있게 한 우리 삶의 기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대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을 있게 한 삶의 저간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건 아니고 모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생되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럴까? 근대 이전에 이것을 만든 근대는 뭘까? 미술도 마찬가지겠죠 왜 오늘 한국의 현대미술은 이런 거를 미술이라고 여길까? 왜 이런 작품들이 뜨일까? 왜 치즈움드의 모노크롬이라든가? 그럴까? 당연히 다 이전과 깊은 연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저도 생각을 하고 강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강의는 또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도 있겠고 저 인간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걸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떠들어서 그래도 혹시 나중에라도 그런 질문들은 여기 게시판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지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거나 또 제 책 보면 제 메일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기꺼이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 갤러리 정진욱 큐레이터입니다 오늘 강의를 끝으로 이번 두산 아트스쿨 한국근대 미술 전통과 운명의 갈림길에서는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산 아트스쿨은 또 다른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올해 하반기 9월 중순경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가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두산 아트스쿨 강좌나 아니면 다른 행사 소식들을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좋은 강의를 들려주신 박윤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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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